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요. 안 되면 어떡하지? 항상 같이 옵니다. 그래가지고 밤새 괴롭게 해 자신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막상 진실에 마주하면 어떻게 되죠? 별거 아니에요. 이렇게 희망을 품었던 게 딱 마주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게 마주하면 또 별거 아닙니다. 어떻게 이겨내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. 웃을 날 또 오고. 그런데 문제가 그겁니다. 그래서 그 집 멈출 수 있어야 도인이다 하는 도인은 다른 데서 편안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과거 집착 안 할 수 있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. 미래를 대비하지 마라가 아닙니다. 부질없이 걱정하고 있지 마라는 거죠. 걱정하고 있다는 건 계속 애태우고 있는 거예요. 노심초사.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존망. 외우기 쉽죠? 존재로 만족하고 계세요.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보세요.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힘이 커지면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덜 갑니다. 왜?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거니까요.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 이게 괜찮아로 이어지죠. 괜찮아 해버리세요. 괜찮아. 몰라. 다른 거 몰라. 난 지금 괜찮아. 나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딱 좋아. 이겁니다. 바랄 거 없어. 감사해. 다양하게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. 딱 좋아. 감사해도 가능하죠. 지금 너무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괜찮을 수도 있고 감사해. 괜찮아. 딱 좋아. 근데 생각해보면 좋을 일이 아니죠. 애고가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지금 뭐가 좋을 게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선언해보시라고요. 괜찮아. 괜찮아. 감정까지도 잘 따라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죠. 생각은 몰라 하면 잘 진정됩니다. 감정은 괜찮아 하면 잘 진정됩니다. 또 이게 생각을 자명하게 하는 거. 이건 내려놓을 때는 몰라가 좋고 어차피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업을 지을 때는 자명 특히 생각이 자명하게 해줘야 생각만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생각이 늘 자명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생각 지금 자명한가? 그러니까 몰라. 자명해. 생각한테는요. 감정적으로는 괜찮아 해버리시면요. 우리가 쉽게 참나 상태. 참나랑 공명하는 상태로 갑니다. 너무 쉽죠. 너무 쉬워서 이게 무슨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써먹어 보시면 맛이 무궁무진합니다. 몰라. 과거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요. 몰라. 내 이름도 모르겠는데 지금. 난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데. 그리고 너 그 생각 자명해? 지금? 과거가 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 그 생각 자명해? 과거는 어쩔 수도 없는 거잖아. 이러면 날아간다고요. 지금 이 말만 한다고 날아가진 않겠죠. 참나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몰라 괜찮아 상태에 들어가면서 자명하냐 물어보면요. 힘이 달라요. 그냥 여러분 망상에 막 시달리면서 자명해라고 물으면요. 망상에 다 묻혀버려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 망상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됩니다. 여러분. 참나 상태에 들어가니까. 그때 자명해라고 물어보면요. 이 망상들이요. 꼼짝없이 당합니다. 자명하지 않은 생각들은요. 날아가 버려요.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려요. 불면 진짜 만났고 불순물 날아가듯이 자명해? 그러면 불순물들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. 힘이 없거든요. 자명하지 않은 줄 알거든요. 여러분이 스스로. 스스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날아갈 정도로 얘기하려면요. 깨어서 자명해? 하면 힘을 갖습니다. 지금 이 네 가지 저목만 자명해 아시고 자아 몰라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고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사실 성자 되시는 겁니다. 지금 그렇게 사실 수만 있다면 세속에 웬만한 문제가 해결 안 될 리가 없습니다. 육바람이를 잘하느냐 하면 아직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아라한 같은 경지는 이루시는 겁니다. 아라한은 육바람이를 잘해서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. 세속에 안 휘둘린다고 해서 아라한을 하는 거죠. 세속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. 그런데 더 무서운 분입니다. 아라한들은 숲속에 계시면서 세속에 안 휘둘리는 존재죠. 여러분은 세속에 깊이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사는데 저녁 되면 툭툭 털면 진흙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. 몇몇에 안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.